왜 도색비를 더 많이 봤는지 알죠? 이게 순전히 사람 감으로 칠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카톡이처럼 멋지지 않는데 색상은 너무 어두운 거에요 저는 폴로슨에 눈앞이 희생이잖아요 근데 알고보니까 나는 아이폰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갤럭시가 깐단 말이야 근데 갤럭시가 화면이 진짜 없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갤럭시 코멘인데 화면을 보고 작업한 거고 나는 이제 내가 아이폰에서 보면 그 색깔을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되게 맛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고 캐릭터를 들고 있고 캐릭터를 좀 알려달라거나 그냥 굿을 보내달라고 굿을 보내고 굿을 보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